아 죽어요? 난 인간이 아니야 연민도 사랑도 없어 그런 마음 따위 잘생긴 거 아는데 바빠서 본인이 멸망이 있어? 말이 안 되잖아 또? 수작이라니? 남의 진심을? 너 설마 나 좋아하니? 아니라고 왜 난데? 도대체 왜? 왜 한필 나냐고? 뭐든 날 원망하거나 원하지 나는 널 죽이고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선택해 세상과 너를